오, 저거지? 오, 저거지? 어디야? 이 옆에 붙다고 하지? 어떻게 봐야 되지? 머리부터 큰 것 같아, 얘네 확실히 심술보 보스야! 근데 또 사둥이 때랑 다를 낳아야 돼 얼굴이 또 조금 심었지? 신기하다. 얘는 되게 잘 자네? 오빠, 저게 편한 게 없다 오빠, 저게 편한 게 없다 보스 왜 음주네? 귀여워 요거 내게 귀여워 아, 넉살이 좋네 보스가 뭔가 이름 따라간 느낌 뭐지? 응 흔들지 말래 흔들지 말래 흔들지 말래 흔들지 말래 흔들지 않는 편안함 필요하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너무 귀여워 away 이제는 흰 rig 흑 흑 흑 흑 흑 흑 왜 이렇게 자체를 그림이 귀여워 오! 귀여워! 이 쿠키를 넣으면 되겠다 귀엽다 진짜 너무 웃기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이 쿠키를 이걸 이렇게 먹은거 같다 이 쿠키를 모두 이렇게 해야되면 이 쿠키를 해야지 이 쿠키를 이렇게 해서 이 쿠키를 이렇게 하는지 이 쿠키를 이렇게 하는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